38과 일할 맛이 나요. 대화 1 회사 분위기도 자유로운 편이에요? 글쎄요. 규율은 좀 엄격한데요.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을 많이 배려해줘서 일하기는 편해요. 정말 부러워요. 그러면 훨씬 일할 맛이 나겠어요. 맞아요. 회사 오는 게 즐거우니까 일도 더 잘 돼요. 대화 2 투완 씨, 조금 전에 바루 씨하고 왜 싸운 거예요? 별일 아니에요. 바루 씨가 제 말에 대답을 하도 안 해서 저를 무시하는 줄 알았어요. 그런데 기계 소리 때문에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럼 서로 오해한 거네요? 이젠 화해했지요? 그럼요. 저도 사과했고 바루 씨도 미안하다고 했어요. 잘했어요. 동료끼리 잘 지내야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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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